우리 가수 민정호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31회입니다. 선택한 거야. 선택한 거야. 나는 당신 선택한 거야. 숨과 울린 사람 중에 내 맘에 든 사람. 내 맘을 사로잡은 사람. 내 맘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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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해요.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나에게는 당신 뿐이야. 내 맘에 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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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당당 세상에 주의 의미도 진한 당신의 정신을 마라마라라 콕콕 정당당당당 반갑습니다. 우리 천재 초등학교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언제나마도 이렇게 정당 곳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는 31대 졸업생입니다. 너무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7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가시기 바랍니다.